근데 이제 그 비이성적인 거품이 이제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의 가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 그 가지고?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한다. 이거는 이콜으로 뭐냐면 본격적인 폭등장이 시작되는구나. 옳을 거니까 규제하는 거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빅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데이터 노즈의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 칼럼을 사실 개인적으로 한 19년, 20년 정도쯤에 개인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다들 전문가들이 무조건 폭등이다. 앞으로 별의별 이유로 다 폭등을 점실때 대표님만은 지금 이 역대적인 PIL이나 여론 지수들을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감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비싼 가격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불과 한 1, 2년 만에 사실 작년도 상반기나 잠깐 정체였지 하락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이성적인 폭등장 코로나가 없었으면 임대차 3법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매매가나 전세가나 그런 폭등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승은 더 갈 수 있지만 아마 완만한 상승이 이어졌을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이성적인 거품이 이제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의 가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그 가격은 완전히 잊으셔야 되고요. 이제 지역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한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 가격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매매가는. 그런데 전세가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지역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다시 본 게임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하락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 코로나와 임대산법의 어떤 부쟁력으로 올라갔던 거품이 제거됐을 뿐이지 맞아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너무 소득들이 비싸다는 이제의 시작이다. 거기에 하락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 주택자분들에게는 또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혹자분들은 아니 가격이 뭐 20년 초 집값 돌아갔다고 하지만 저희 동네 혹가는 안 빠졌어요. 뭐 일부 단지가 그런 거다. 그런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그거는 그런 거죠. 뭐 급하신 분들이 없나 보죠. 그 아파드 단지는. 보통은 그런 단지들은 이제 소규모 단지이고 무게세대 이하. 네. 일단 뭐 비역세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호가나 실거래가는 한 6개월째 뭐 실거래 찍힌 거고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버티는 거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지. 아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팔려고 내놔봤을 때 그 가게 팔리냐라는 거죠. 아니 지금 대단지들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우리 아파트 단지의 호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괜찮다. 이거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죠. 아 그럼 시장에서 나 물건값 15만 원인데 안 팔려요. 네. 그런데 난 15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네. 이 가격이 15만 원이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입지 얘기하면서 가장 이제 좋은 지역이 사실 반포잖아요. 그렇죠. 반포. 그런데 반포의 이 레미안 퍼스티지. 네. 이 대단지를 보면 자 여기에 지금 매매가를 보게 되면 지금 원래 8월 달만 하더라도 36억 5천이었습니다. 최저가가. 최저가. 네. 그런데 지금 얼마죠? 지금은 31억. 지금 6개월 사이 15%가 떨어졌어요. 15%가 이런 너무 유명한 아파트 단지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호가가 좀 덜 떨어졌다. 이게 참 위로가 될까?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위로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신 승리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다. 대표님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또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22년 말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특히 1.3 대책은 실거주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전매 제한 축소 등을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요즘 약간 특히나 잠실, 둔촌주공발이 있었던 잠실 쪽이 가격 하락에 좀 지지가 되고 있다. 시장 분위기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서울 수도권 시장 또 규제 완화 정책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부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잖아요. 이게 몇 년이 지속이 되면 정부가 규제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규제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2017년 하방 2018년도에 어떤 부동산 신문기사들이 많이 나왔나 많이 나왔냐면 지금 수도권에 입주폭탄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파리 대책부터 강력하게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작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못 오른다고 전문가의 80% 이상이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틀렸죠? 더 올랐죠. 네. 다 틀렸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2017년, 18년만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2003년, 2004년에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한다. 이거는 이코로 뭐냐면 본격적인 폭등장이 시작되는구나. 옳을 거니까 규제하는 거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고 있고 이 하락의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예전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통계 집계 1위로 가장 큰 폭락이 2022년 12월 때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규제 완화를 해서 이게 받쳐지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시장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다는 건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냐.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에 신호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조금 풀었다가 올라간다? 제가 요즘 유행으로 밀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건가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실제로 이거를 제가 정부 정책도 데이터로 다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리치고 엑스포트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감이 아니라 리치고의 대표님한테 데이터로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이 필요 없죠. 규제의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강남구 서초구죠. 강남창구.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강남구가 언제까지 묶여 있었냐면 2011년 12월 21일 해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거의 10년 가까이 묶여 있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로도 안 되니까 투기지역 해제까지 한 거예요. 어느새 12년 5월까지. 그러니까 11년 말 12년 초에 강남까지 싹 푼 거예요. 강남 말고 예를 들면 강북구 한번 볼까요? 네. 강북구는 언제 풀었어요? 2008년 11월. 금방 풀었네요. 여기는. 2008년 11월에 풀었어요. 그리고 강남은 상징성이 있고 아끼고 아끼다가 11년 말 12년 초에 풀었어요. 그러면 인재에 지금 뭐 푼 거예요? 인재에 푼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남 항구를 제외해서 풀었죠. 그렇죠. 그럼 규제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언제쯤 있다? 2008년 연말 정도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바닥이 언제였습니까? 보통 다르긴 하시지만 한 13년, 14년, 15년 이 정도 보시죠. 그럼 뭐다? 아직 강남 지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지도 않았죠. 안 풀었잖아요. 강남 다 풀고 나서도 좀 더 하락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벌써 바닥을 논한다? 자, 보세요. 자, 이때 이거 풀었죠? 네네. 이게 이제 강북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좀 떨어지다 올랐다가 좀 계속 내리죠, 이렇게. 그렇죠. 약간 회복하는 듯 하지만 다시 내리는. 그렇죠. 자,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자, 2008년 연말 이후에 2009년에 금리를 2008년부터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때부터 위기니까 내리고. 금리 엄청 내렸잖아요. 금리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금리를 언제부터 내렸냐면 2008년 8월 달부터 금리를 내렸습니다. 쫙쫙쫙쫙 내렸죠. 뭐 엄청나게 지금 올리듯이 내리고 있네요. 그렇죠. 금리를 쫙 내렸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 규제도 풀고 금리 확 내렸어.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죠? 부동산 가격이 살짝 올랐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에 주식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풀고 다시 이동성을 푸니까. 그렇죠. 기준금이 거의 3% 넘게 내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도 다시 좋아졌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거 봐라. 금리 위기 잠깐 힘들었지만 다시 또 부동산 간다. 지금 기준금리 낮추고 지금 유동성 풀고 주식 폭등하고 한국 경제도 좋아진다. 어때요? 그럴 듯해요? 안 그럴 듯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아니다. 네. 너무 그럴 듯하잖아요. 규제도 지금 다 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잠깐 오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쫙 빠졌잖아요. 2013, 14년까지 장기 하락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규제만 풀었어. 금리 내렸어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죠. 네. 지금 경제 좋아요?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지금 침체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비교를 해봐도 2008년 말 2009년이랑 비교를 해봐도 그때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에요. 설사 그렇게 해도 잠깐 단기 반등 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 한 1년 반등 먹으려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알아맞추기도 힘든 거고 큰 대세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도 이렇게 높고 이런 상황에서 대세 상승을 다시 꿈꾼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대표님의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입속에서 나왔던 질문 하나가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사실은 저는 요즘 대출금리 5% 간다고 하다가 4%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대출금리가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규제도 좀 풀려가는 거고 금리 조금 내려갔으니까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기준금리를 3%를 내리고 모든 규제를 철폐해도 몇 년 동안 하락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어쨌든 상황이 나쁜 거잖아요. 더 안 좋죠. 이 질문을 꺼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시장 전망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둔촌주공 계약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보니까 서랑설레 어디는 40%다 어디는 60%다 이게 또 대구 쪽에 어떤 사건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판매 전략 같기도 하고 대표님 계약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정부의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정책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을 한 것 같다. 최악은 면했다. 최악은 면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처참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둔촌주공마저 저 정도가 된다라면 아마 시장은 훨씬 더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60 몇 퍼센트는 한 70% 됐건 어찌 됐건 이제 또 무순이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어찌 됐건 최악의 상황은 일단은 면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분들은 너무 이게 좀 둔촌주공 도와주려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전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둔촌주공이 만약에 진짜 잘못됐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둔촌주공보다 못한 입지에 대한 지들은 정판이 그러니까 레고랜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심각해졌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둔촌주공이 잘못됐다면 둔촌주공발 뭔가 또 문제가 또 일파만파 변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발빠르게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동산의 가격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전체를 봤을 때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판되는 작년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그런 분위기는 이제 머릿속에 지우셔야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예 연결조차 하면 안 되나요? 네.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아마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